우리나라가 지난달 496억 7천만 달러를 수출해 역대 11월 중 최대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9.6% 늘어 1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올 들어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 능에는 5,248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.5%나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. 특히 지난달 일반 기계 수출이 사상 최대, 반도체는 역대 2위를 기록하면서 올해 2개로 두 가지 품목 모두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. 국가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11월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넉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. 산업연구원은 올해 3분기까지 수출이 우리나라 GDP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71%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로 인해 329만 개의 분량이 일감이 생겨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